안녕하세요. 이트랜드의 염정의 열정투자 6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FOMC가 지나갔습니다. FOMC까지 해서 이번주 대형 이벤트들은 지나갔는데요. 일단 금리는 예상대로 6월 동결을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왔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리 달갑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미국장은 그래도 보압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너무 큰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시장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주지 못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0.4%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탁은 다행히 장중에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0원까지 2원 상승하면서 여전히 원화가 강세인 상황입니다.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00원대 밑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고요한 영역인 2차전지 쪽에서의 폭락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급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 먼저 확인해야겠죠.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640억원 순매도 코스닥은 약간 순매도 코스닥은 순매수로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기관들은 양매도 했고 오늘은 개인만 홀로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일단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들어서는 순매수 순매도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6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600선을 돌파하고 2640선까지 도달했는데 오늘은 겨우 2600선을 지키면서 만약에 내일 하루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2600선에 대한 위협이 또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6월 1일 첫날 2500선에서 2600선으로 올라온 후 아직까지는 2600선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크게 지수가 2600선을 갔는데 크게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한번 이거를 볼게요.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먼저 항상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최근 흐름을 오늘 흐름을 좀 보겠는데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자체가 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워낙에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상승했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반도체 쪽으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12만원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아 좀 아쉽게 약보합, 강보합 정도 마무리됐고요. 삼성전자는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7만원 선을 깨고 나서 그 후로의 추가 상승이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은 좀 지수, 조금은 삼성전자의 힘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보압권에서 마무리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을 하면서 이번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또 이러한 또 기술주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6% 상승을 했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약세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 주가를 보면 사실 좀 속이 상해서 제가 웬만하면 카카오 주가 차트를 참 열어보질 않는데 오늘 또 왜냐하면 카카오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도 좀 꽤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좀 차트를 일단 좀 봤습니다. 일단은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연초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추세적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버렸다라고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카카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대감이 나와줘야 되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모멘텀 플레이라도 해야겠죠. 매크로를 따라갈 수 없다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자면 카카오 자회사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못한 부분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랑은 또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따가 또 수급 보여드릴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도 최근에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한번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에 콜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개인들의 유입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처음 장 초반에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살아나면서 2차전지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켰는데 웬걸 한 11시 이후로 오전 한 1, 2시간 지나고부터 갑작스럽게 또 2차전지가 다시 또 신앙을 확 빼면서 올랐었던 종목도 대부분 다 보압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행히 장 중반 이후로 다시 조금 살아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6%대 상승마가, 에코프로비는 1%대 그리고 LNF는 보압, 어제 한 10% 가까이 빠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보압은 사실 보압이 아니거든요. 사실 실망감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좀 눈에 보였던 부분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HP, SP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쪽 소부장업체들이 오히려 좀 좋았죠. SK하이닉스 쪽보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두 섹터가 거의 두 섹터가 거의 지금 시장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섹터가, 섹터의 순환매가 못 되고 있다는 게 또 시장의 좀 답답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섹터에 있었던 자금이 또 빠졌다가 차익실현을 하든 아니면 손실을 줄이고 나오든 그래야 다른 섹터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돈이 좀 한정돼 있다. 몰려 있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좀 종목이라도 바꿔보고 싶고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기존에 좀 물려있던 종목이라든지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2600이 됐고 포스닥도 900선 터치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좀 마음대로 좀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포트 내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들도 생각보다는 종목별로만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늘 손매수한 종목들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금액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손매수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가 순으로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나마 카카오보다는 최근에 내부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다행히 네이버 쪽으로는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DB하이텍 같은 반도체,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에 두산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두산애너빌리티의 최근 수급 보게 되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두산애너빌리티 외국인이 손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손매수를 하면서요. 주가를 아주아주 처서히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HL만도가 또 장중에 오늘 가장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보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최근 외국인 수급 종목들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나 오늘 하루 봤는데요. 단연 또 2차전지 기판 관련 심택입니다. 심택은 오늘 리포트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재고 바닥 재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저점을 찍었고 점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영업적자지만 순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닥에서는 매매 대금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HPSP라든지 그리고 뭐 우수산 테스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CNT 관련된 업체인 JO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보여지면은 결국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거의 이 정도 위주로 상위 종목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섹터로의 순환이 좀 막혀있는 한마디로 좀 시장이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수급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크게 이슈는 없었는데 유럽의 배터리법 기존 우리 3월에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배터리법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배터리법이 어떤 거냐 2031년부터 스타 데이가 정해졌는데요. 2031년부터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가 재활용이 의무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영내에서 유럽 영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할 때는 이 핵심 원자재는 재활용을 된 부분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화를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만들 때 재활용된 원료 써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유럽, 지금 일단 유럽 영내에서의 이야기인데요. 폐배터리를 그렇다고 해서 역외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아직 그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 나타나, 아직은 구체적인 게 세부사항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 부분도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럽 내에 이런 가동,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뒤에 한 가지를 더 뉴스를 가지고 온 건데 또 충전이에요. 충전도 갑자기 이제 배터리 폼 이야기에다 충전 이야기를 또 해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또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하기로 했다, 협약을 했다라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배터리 2차전지 쪽은요, 전기차 쪽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근 한 1, 2년간 시장에서 워낙에 배터리사들, 소재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뜨겁게 시장을 달궜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시작인 부분 아직도 충전에 대한 표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충전 시장을 또 겨냥을 한 겁니다. 충전의 표준으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전기차 업체들,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이 충전 사업 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충전소 시장 자체가. 그래서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종목을 선택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전소 관련된 종목에서는 탑은 SK 시그넷입니다. SK 시그넷은 지금 우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이 들어와지 않고요. 지금 코넥스 시장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한마디로 주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비상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전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SK 시그넷을 중심으로 해서 충전 관련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SK 시그넷은 충전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미국의 초고속 충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데요. 이 SK 시그넷 역시도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가겠다. 그에 대한 부분을 올해 안에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충전 시장도 테슬라가 일단 초기에는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충전을 편하게 하려면 서로 호환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법이라든지 그리고 충전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제 법안을 만들어가고 규제를 해가 나기 시작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또 기회가 그만큼 열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너무 큰 기대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 양극재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 셀업체들 중심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시장을 우리 안에 시장, 국내 시장, 국내 종목들을 보고 그 부분을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한 가지 리포트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어제 제가 소개를 못해드리고 한 것 같은데 현대글로베스입니다. 현대글로베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베스 저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대글로베스가 배터리 원자재 사업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 중계무역이고요. 중계무역이고 예전에 우리 상사들이 했었던 그런 업무입니다. 배터리 원자재 사업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어떤 배터리 사업자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셀업체들과 현대업체들의 배터리를 좀 갖다 쓰긴 했습니다만 최근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현대차, 테슬라도 그렇고 배터리 내재화, 배터리 직접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렇다고 현대차가 갑작스럽게 배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과 협약, 조인트 벤처 식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이 실질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자재에 대한 확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재료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들 수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선제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확보, 여무 확보라든지 광산, 니켈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다른 영역에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원자재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룹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원자재 관련돼서 트레이딩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관리하는 부분,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류, 유통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죠. 자동차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이동, 운송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도 현대차의 중심적인 이천전지 기업으로서의 변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좀 썩 좋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지수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요. 일부 차익실험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시거나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기존에 선 반영된 부분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지수가 결국은 또 우상행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